당신은 천사예요, 마이 엔젤. 남자는 꼬추하님의 자신감이죠. 경님아. 경님아. 안녕하세요. 어, 경혜임 씨님 안녕하세요. 쏠렁차님. 쏠렁차님. 목소리 너무 커요. 그러면 뭘 줄여야 돼요? 출력이에요, 입력이에요? 입력이에요, 입력. 어때요, 제 목소리? 똑같아요. 지금 어때요, 베이비? 똑같은데요, 베이비? 좀 더 저 멀리서 말할게요. 이 정도면 괜찮아요? 어, 좋아요, 좋아요, 좋아요. 네, 다들 배그 존나 잘하시죠? 존나 못하겠죠, 다? 저 배그 존나 못하거든요. 근데 페카도 가서 애들 존나 페에 두드려갈까요? 오케이. 오케이. 오. 이야. 잘한다. 잘한다, 잘한다. 네, 맞아요. 칭찬해 줘야 돼요, 남자들은. 안 그러면 고개 숙여요. 발기를 놓쳐. 아. 재밌네. 제가 지금 먹는... 1번. 너구리. 2번. 참깨라면. 참깨. 단짬뽕. 어? 어떻게 알았어요, 참깨. 다 알죠. 1번님 진짜 PC방 오더쿠구만? 집에서 하고 있는데? 죄송하네요. 올라간다, 올라갔다, 올라갔다. 4번아. 와, 잡았다. 4번님 잘하시네. 4번님은 좋았네? ㅋㅋㅋㅋ 죄송합니다. 아직까지는 허세인걸로. 아, 2번님 안돼. 어디야? 방향. 브리핑을 해줘요, 브리핑을! 나 있는데, 저 있는데. 오케이, 돌 딜, 돌 딜. 기절. 오케이. 오케이. 잘한다. 오케이, 사망. 야, 한 명 더 있다. 애들. 아, 저 님들. 저기. 어디, 브리핑, 브리핑. 방향 어디? 아, 죄송해요. 시력이 0,0001이라서 잘못 봤어요. 아. 환경 맞추셔야겠네. 저희 집에 돈이 없어서 해주시면 안 돼요? 네, 대그를 접으세요. 와, 진짜 인성. 아! 어, 뭐야. 어, 어딨어요? 어, 한 명 더 있네. 어디야. 아, 진짜 엄청 이들아. 가서 죽지마. 죽지마. 여기 왼쪽, 왼쪽. 나왔다. 나이스. 갔어, 갔어. 오케이. 아, 이번엔 가셨네. 안 돼, 아. 아이고. 어휴. 진짜 이래서 못한 새끼는 뒤져야 돼, 그냥. 말넘심. 여러분들, 저 그거 좀 주세요. 싫어요. 뭐요. 없어요. 바로 실패하네.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인성이라는 게. 거기서 거깁니다. 진짜 냉정하시네. 냉모밀 좋아하세요, 혹시? 아. 아. 꿀잼. 네. 감사합니다. 저에게 칭찬 한 번씩 주세요. 싫어요. 오, 2번님 안 나가지고 의리 있고. 제 생각에 전혀 할 일 없는 새끼죠? 인정? 아. 인성. 라이, 장난이죠? 라이. 아, 그래서 저와 빨리 아이템 주세요. 어, 님이 찾으세요. 아, 안 돼. 진짜 인성. 님도 인성. 아버님 죽으면 알아서 해요. 뒤져요 저한테. 쩍이네, 그럼. 당연하죠. 절대 안 죽습니다. 어우, 자신감. 네, 남자는 고추 아니면 자신감이죠. 갑분싸. 아니, 근데 중요한 게요. 저 배율 없거든요. 배율 있으면 배율 주세요. 아, 진짜 뭐 계속 달래. 거제야. 아, 저기 있네, 애들. 기절. 와아, 나이스. 기절이면 한 명. 아, 저기 있다. 래쉬가. 기절. 어딜 기어가, 어딜. 어딜 기어가. 어리석은 녀석들. 저 시치 굴러 떨어지는 거 보니까 존나 기분 좋죠. 병신새끼들. 인간 파밍 합시다. 아니. 아, 빨리 내놔요 내 거. 긴 게 뭔데요. 오탄 없어요. 오탄 내놔요 진짜 빨리. 존나 짜증나니까. 아, 오탄 개 많고. 진짜 오탄 줘 주세요. 맛있고. 뒤에 차, 뒤에 차. 님들아 정신 차리고 차 있잖아요. 차, 차 소리. 사람 없고. 4배 내 거고. 아, 4배가 중요한 게. 이 사람들 진짜 왜 이래 인성들. 빨리. 다 님때문이에요. 오탄 주시면 안 될까요, 선생님? 갈까요? 진짜 말라니까 진짜. 말도 안 하고. 에휴. 아, 이렇게 말이 많아. 아이, 죄송합니다. 컨셉인 거 알죠? 아니요, 진짜 같은데요. 근데, 아이, 저는 그렇게 느껴요. 어, 마이크에서 입 좀 떼주세요. 너무 시끄러워요. 네, 선생님 괜찮을까요? 지금 좀 보면? 괜찮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케이. 자, 이제 하단 얘기마저 해주시고요. 뭐라 하셨죠? 아. 제가 봤을 땐요. 지금 우리가 비닐대란인 거 알아요? 모르죠? 그게 뭐예요? 비닐대란 몰라요? 원래. 우리나라에서는요. 예스. 모든 재활용들을 중국에 약 90% 이상 수출했어요. 예스. 근데, 중국이 원래 그. 분리수거할 것들을. 자기 나라에 묻었는데 묻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. 우리나라에다가 앞으로 너희 수출할지 말 됐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재활용을. 줄 곳이 없어요. 그래서, 하고 싶은 얘기가 뭐죠? 하시는 말이요? 예스. 다들 편의점 가가지고. 아, 외초에서.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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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. 멈춰. 멈춰 빨리 빨리 멈춰 이 바보야. 조제로 가줘요. 2번님의 망령과 함께한다. 흐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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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구나. 한명 기절이요. 아! 개아파. 아. 어 너무 아파. 좀 쏘는 놈인데. 한명도 기절이요. 와우. 자본인 진짜 잘하시네. 뭐 넌 뭐. 뒤져라 병신아. 파편먹고. 와우. 와우. 아 잡았구나. 아우. 술 했다 술 했다. 와우. 레드존이요. 오우. 오우. 끝. 클리어 클리어. 미쳤다. 아니. 이 팀 존나. 못하지 않네. 나 인정할게요. 존나 헛병신들 아니시데요. 인정. 개 미쳤네. 애들 좀 주시고 진통제도 좀. 공존하게 말하세요. 아아.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공손했으니까. 네. 공손했어요. 갈까요? 저 새끼들 대가를 또 푸시러. 가자. 어. 어 앞에 있다. 어 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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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쟤야. 뭐야. 혼자 이 병신. 저 새끼 뭐야. 혼자 남았고. 아까 남은 친구 중 하나인가. 내 먹잇감. 고마워 병신. 먹을 것도 없다 이제. 와. 아이고. 이 새끼 지금까지 잘 살아나면. 그지였네. 우리 2번님의 망왕령은 우리를 지켜주나봐요. 인정? 그쵸. 저희의 수호신. 어. 인정. 어. 봤어 봤어. alla. 엔. 아. 기아파. 뭐야? 에미서 소리인데? 어, 한 명 기절 나이스 한 명 더 기절이 왜 안 뒤져? 아, 더럽게 하는 일 어, 세안이 나 어, 세안이 나 어, 야 구상, 구상 있으신 분? 저 구상 있어요 하나만, 하나만 덜어봐야겠네요 네, 땡겨요 웅섬하게 말해요 당신은 천사에요 네, 감사합니다 마이 앤 젤 아, 좀 고백받아서 기분 좋긴 하네 자, 우리 제가 오늘 오고 내립니다 오탄 10개 있어요, 오탄 10개 님 몇 발 줄 거에요, 사모님? 선생님 감사합니다, 저 주세요 나는 한 열다섯 발? 열 발? 와, 붕대 10개도 있어 아, 붕대 줬어? 아 쏘리쏘리쏘리 아 살만해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렸어 아 퐁대야 돼 퐁대야 내놔 퐁대야 내놔 알았어 알았어 부상이 없어가지고 어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있어 바로 알았어요 알았어요 고마워요 어딨었는데 진짜 안 보여 여기 앞에 내꺼야 내꺼야 오케이 한 명 더 한 명 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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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기절 오케이 봤어요 봤어 아 오케이 아니 기절이야 바로 뒤에 있는데요 얘 뭐지 야자수 야자수 나오면 안되는데 사번아 사번아 와 팀플 미쳤다 돌아갈게요 어 배고프다 바로 위에 있네요 아 3번 뒤 와 그렇지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잠전 잠전 아 미쳤다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 아 2명이나 있었어 아 재밌었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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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